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저도 원칩 해보려고 준비했구요 이 원칩은 2021년도에 나온 더 매워진 원칩이라고 해요 원래도 맵다고 알고 있는데요 더 매워졌대요 열어볼게요 과자 하나 들어있구요 안에도 이렇게 넣으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따로 있더라구요 근데 저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그렇고 5분만 도전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하나에 3만원 넘게 해주고 샀어요 으흠 바삭바삭 처음 먹으면 매운내가 확 올라와요 나초맛은 하나도 안 느껴지고요 그런 매운맛이 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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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